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과연 이 가짜 새벽을 진짜 새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가짜 새벽 용어부터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에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최근 이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올해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인사철인데요. 미국도 중간선거 이후에 개강명단이 발표될 거라고 보이고요. 우리도 이제 경제팀, 일기경제팀, 장화성 예전 정책시장, 이제는 예전 정책시장이라고 얘기했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아직까지 부총리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홍남기 명목은 원톱이다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기경제팀이 조만간 우리도 출범하는데요.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이기경제팀에 많은 조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조언들이 들어와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여러 시각을 아마 이번 주 내내 시청자분이 많이 들으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교인의 동향과 관련해서 지금 월과에서는 또 내년대 새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좀 관심이 높고 기존의 입장과는 좀 상당히 다른 그 이렇게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입장차를 아무래도 내년대 포지션 조정과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또 시청자분이 굉장히 주목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이런 것을 좀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First on 문제 즉 가짜 새벽 잘못된 새벽 이렇게 번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런 조점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내년대 투자할 때 이 대목을 좀 이렇게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상태에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제 강요들이 넘어 그 정책 성과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달에 11월에 출범했으니까 정책에서 평가할 시차가 됐지 않습니까? 보통 경제정책에서는 이제 정책에서 보면 정책 위반에서 국회 통과하기까지 내부시차 이걸 이제 행정시차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민의 반응을 거쳐서 그게 경제성장이든 뭐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통 외부시차, 집행시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외부시차와 내부시차를 합쳐서 보통 1년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그 위에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시기가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 6개월 됐는데요. 뭐 시점 여러분 굳이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정책 성과가 상당히 부진해서 지금 궁지에 몰렸었고 이것이 1기 경제팀이 교체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가짜 새벽이라는 것은 너무 이게 목표에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모든 승원을 통해서 모든 이제 정책 수단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정책 수단이라는 건 그만큼 여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효과가 나느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단 이렇게 목표를 일시적으로 개선시켜 놓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정책 성과 부진이 집착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근본적 처방 없이 개선되는 것은 그런 가짜 새벽에서 한국 경제에 이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이제 근본적 처방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일시적인 개선 모습에서 한국에 투자하면 나중에 이렇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실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목을 월가에서 굉장히 내년도에 한국 이렇게 투자할 때 그런 대목을 중시한다고 보게 됐습니다. 또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뭐든지 근본 처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제 정책으로 하면 나중에 정책이라는 건 항상 정책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이 이렇게 극복화되지 않으면 정책의 양면성 차원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철회되고 거기에 따라서 휴유증도 많이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절실한 한국 경제 현상을 잘 짚어줬다는 측면에서 이 용어가 실제 그런 측면에서 된다는 것보다도 2기 경제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지구가 나오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2기 경제팀의 과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가장 큰 변수이자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짜 새벽이 이렇게 절실할 만큼 해외에서 벌아보는 시각일수록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년도의 성장률을 어둡게 본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예측의 시즌인데요.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과 관련돼서는 비교적 좀 내년도의 예측지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가와 관련돼서는 대부분과 군대 증권사들이 내년도에 증식 포럼을 거쳐서 내년도의 코스 전망치라든가 이런 걸 나와야 되는데 올해에는 좀 과거의 해와 다른 것은 실물 경제와 관련해 성장률 전망치는 의외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의 증권사의 예측치가 좀 많이 빗나가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대부분 증권사들이 내년도의 코스 백 관련해서 아직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다. 아니면 전망을 외부에 발표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삼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때 기록했던 3%보다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 2.9 내지는 2.8 정도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오면 정부기관에 속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KDR이든가 한국은이든가 경화에 따라서는 계획재정부가 이런 쪽에서는 내년도의 성장률은 한 2.8% 정도 평균으로 잡히는 것 같고요. 국내의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한 2.5, 2.6%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민간 예측기관들은 정보로부터 과거와는 다르긴 합니다. 보조라든가 이런 쪽의 친기업 정책을 요구한다는 차례에서 성장률을 낮게 잡는 과거 제가 대유경제연구소실에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경기가 이렇게 둔화될 때에는 민간 사업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낮게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정보 예측기관은 내년에 성장률이 2.8%. 그다음에 민간 사이드는 2.6%, 2.5%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해외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신용등급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너무 부풀려서도 전망하면 안 되고 너무 낮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에서 성공 여부, 실패 여부를 가이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립적으로 보는 기관이 아마 무디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무디아스가 내년도에 성장률이 2.3%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녁 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인격적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존경하는 이런 금릉사 CEO께서 저한테 잠재 성장률이 얼마큼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한 저녁 7시 정도인가 이렇게 돼서. 추기하는 게 아니라서는 좀 다릅니다. 추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특히 한국은행에서 공신력이 있으니까 추기하는 잠재 성장률이 낮게 보면 2.8%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무디사가 이렇게 전망하는 거 보면 한 2.3% 보면 0.5% 보는데 딥프레기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가 이렇게 딥프레기업이 발생하면 자, 일단 고용 쇼크가 되죠. 고용 쇼크 문제는 이렇게 시청자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산층이 이것이 하위계층으로 편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양대 무표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분배 문제, 분배 문제 이런 것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사실 경제 강요들이 그만큼 중압감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지속적인 성장률 관련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도의 성장률이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친기업 정책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렇게 해서 느끼는 정도는 다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공동적인 평가는 기업에 대해서 좀 비우호적인 정책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상당히 이 용어는 좀 아주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우호적인 정책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미중 간 마찰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기업의 설비 투자가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는 뭐냐 하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4차 설업이라든가 미중 간 마찰 이후의 세계 경제 환경 다시 말하면 10년 정도의 장기화양세가 지금은 꺾인다. 이렇게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중국 경제가 꺾이는 문제 심지어는 미국 경제가 꺾이는 문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올해 2분기에 4.2%에서 올해 3분기에 3.5% 기록했고 4,4분기에는 2.9%까지 3% 밑으로 된다면 이게 미국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냐 침체냐 하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 경제에도 올해 2분기가 정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경제의 사이클에서 비즈니스 사이클의 4분면 중에서 보면 아무래도 표현상에서 보면 정도가 심하면 경제 침체 내지는 좀 완화시킨다는 경기 토론이지만 어떤 성장률이 꺾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대외 환경에 이렇게 급변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완충 역할을 한다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그만큼 이렇게 충분히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단기적인 목표에 치우치다 보고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문제보다는 대내 문제에 정부 당국에서 내놨던 정책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 이 역할이 대외적으로 변수가 상당히 불안할 때 그걸 완충시킬 수 있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니라 완충시킬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거든요. 이런 대목이 지금 준비를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측면에서 이후에도 한국 경제 지속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경제 외환상 규모로 보면 사실 선진구의 진태고 올해에는 어찌됐든 경제 성장이 2.7%, 2.8% 이렇게 되면 원달 환율이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 해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갖춰있던 20K, 50M클럽 이건 이제 20, 50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K는 1,000, M은 100만이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K는 2인당 GDP가 2만 달러인데 50M은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게 10년 동안 갖춰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이게 10년 만에 30K, 50M클럽 여기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후에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시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 투자의 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제시하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월가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비관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한다고 권고를 하나요? 일단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하다. 일단은 경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도 정책 목표만 이렇게 위주류해서 경기 진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오든지 지난번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오면 위험상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청 수장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통계 조작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진단할 때도 보편적 관점, 국민의 관점에서 이렇게 경기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목표, 목표대로 목표에서 그것을 이렇게 경기 진단하면 안 된다. 그만큼 경제 현실을 외국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 경제 전체적인 차에서 목표가 관계없이 국민 전체에서 우리 경기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권고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의 지금의 국민 보편적 관점에서 이렇게 경기를 진단한다면 지금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총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예를 들어서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진작하고 수출이야 대외 환경에 의존하고 계신다는 한국도 수출 진작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진작하는 이런 총수요 사이드에서 지출하는 진작시키는 정책과 함께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마주 위축됐던 경제의 의혹을 고치시키는 이런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떤 게 중요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가 위대하는 기둥이 중요했고 여지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사실상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만 정부가 주도해서 총수요를 좀 진작시키고 여기 빨간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경제주체를 의혹을 고치시키는 소위 서프라이스 아이드 이코노믹 공급 중시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해외에서 권고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총수요 진작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까? 네 보통 시장 경제 원리는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사실 시장에 맡겨놓으면 경제주체들이 이기심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활동한다면 그것만큼 경제에서 좋은 역할이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시스템이 맡겨놓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한국 경제 입장에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겠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 일단은 기존에 왔던 그 모습에서 넘어 1년 한 6개월 동안에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상태에서 경제 시스템이 많이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무너진 현실 이렇게 약화된 현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스템이 약화됐을 때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너무 경제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정부 주도하고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의혹이 꺾여나기 때문에 시장 자율적으로 소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조금 월가에서 보는 시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으로 견부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마켓에서 활동을 보면 마켓에서 제도적 틀이 있고요. 인스트리트 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서 시장 위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의 마켓 퍼포먼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도적 틀 내에서는 너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 제도적 틀이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시장 위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도 과거와 다른 경쟁의 룰을 제공, 게임의 룰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주체에 당혹한다. 이 과정에서 툴도 이렇게 약화되고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행위 부분에서 종전과 다른 기준을 두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과도한 단계에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비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죠. 종전의 입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할 것이냐 하는데 1기 경제팀에서는 사실 장화성 전 정책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달라. 앞으로 좀 새로운 틀 내에서 이렇게 경제 성과를 나서 우리 경제 성장기로 올라갈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국민들의 경제가 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경제 수상들이 좀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틀이 좀 약화되고 그다음에 게임의 룰이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를 당혹해야 할 때는 역시 그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이런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지금 상태에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주체들에서 보면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고 금융사는 기업의 배인관이고 동맹 역할을 하고 정부 주체를 본다면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부 주체가 가장 여유가 있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가 채무는 GDP 대비해서 한 40% 내외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 속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위험 수준이 70%이기 때문에 아직도 대외적으로 오면 재정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을 지출이 필요한데요. 이 재정 지출이 필요할 때 항상 좀 말씀드리면 소득주도 소득주도 이 성장에 재정 지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분배 틀 속에 이렇게 흐러들어가지만 재정 지출이 흐러가지 말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소위 허스만에게는 전후반 관련 효과가 큰 소위 투자성 경비 쪽으로 투자성 항목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래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쪽에 내지는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제조업 쪽에 이렇게 경제에서 보면 마중물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뿜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 재정 지출은 현 정부 당국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즉은 분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분배도 민간 자율적으로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오히려 좋은데요. 정부가 뿜어지면 사실 일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언제까지 재정에 감당할 것이냐 하면 경제 주체에서 보면 효율성이 높은데 세금을 걷어서 뿜어줘야 되니까 시간이 가만 갈수록 한국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떨어지게 돼서. 과거에 PKT 자몬론이라든가 이런 책을 읽어보면 그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 틀이 좀 이렇게 약화되고 경제 행위가 다른 게임의 룰을 등재하여서 당혹스러운 환경에서는 정부가 여유가 된 상태에서 뿜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분배성에 있는 이런 재정 지출보다는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투자성 경비 허시만행은 절반 관련 효과가 큰 쪽으로 이렇게 재정을 뿜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외에서 2기 경제팀에서 이렇게 명명거리지 않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의 권고 투리다하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총공급 중시 정책이 왜 필요한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한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시장 경제 원리에서 보면 경제 주체들이 시장 경제 원리에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의 주체는 민간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의 주체는 사실 기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시장에 잘 돌아간다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정부의 역할은 즉은 스몰 가믄, 자변 정부가 가장 바라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게임의 룰, 또 평가하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잣대가 들인다는 상태에서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하게 되니까 소비도 안 하게 되고 또 소비를 한다 해도 한국 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소비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한국 내비에서 설비 투자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소비의 노넛 현상, 그다음에 설비 투자의 노넛 현상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노넛 현상은 반드시 뭐냐 기업의 생산 가치에서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격차를 벌어들인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는 어찌됐든 경제 주체들이 돼서 효율성이 높은 것은 밖에서 인식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 금융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금융사에서는 한국 경제 시장에서 고객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계 투자에서 한계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외 쪽에 경제 활력이 뛰어나고 창의가 되고 경제 성장이 높은 쪽에 자산을 사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GBK든 모드네에서 글로벌 종목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금융사도 당연히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세 가지 노넛 현상이 발생한다. 소비는 밖에서 간다. 그다음에 기업은 밖으로 투자한다. 그다음에 금융사도 자연스러워 밖에 가는 종목을 온다. 노넛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부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아직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러한 한국 경제 부분적인 스태그 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때는 경제 의욕을 고치해서 이렇게 도는 것이 좋다 하는 측면에서 서프라이스 아이디커노믹이라는 공급진식 경제학인데요. 그 공급진식 경제학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급의 주체들 이런 것을 이렇게 진작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정책이 지금에 와서 미그래도 괜찮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도 신흥국 측에서 본 괜찮은 국가들은 사실 대부분 다 감세를 통해서 경제 의욕을 고쳐는 이런 쪽에서 경제학 세수를 확보하는 이러한 서프라이스 아이디어로 소위 레이보노믹스의 어떤 기본 골격을 토대로 해서 사실 지금 그런 경제사항을 연출하고 또 그러한 쪽의 자산들이 비교적 수익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를 비유해서 이 금융사들이 그런 쪽의 부동산, 그런 쪽의 종목들 그런 쪽의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이렇게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 정부의 다시 한 번 대화탄상에 따라서 제일 레이보노믹스라 불려지는 공급증시경제학을 2기 경제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월과에서 보면 굉장히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왜냐하면 1기 경제팀에서는 세수를 감세하는 것 세율을 이렇게 감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율을 증대시키지 않습니까? 법인세 인상 문제니 소속세 인상 문제니 부동산 관련돼서 종합소득세니 양도 차익이니 뭐냐 해서 전부 울렸기 때문에 이 대목은 한국 경제에서 해외에서 투자할 때 가장 주목해서 바라볼 성질이다 하는 것을 조만간 주문 2기 경제팀에서 반드시 바라볼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뉴델 정책과 레이건노믹스 중에서 레이건노믹스가 더 절실하다 이런 의미신데 어떤 이유에서 더 그럴까요? 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경제 현안별로 한번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다 안다 하더라도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경제의 진단과 처방을 놓고는 정책 단계에서 소위 고용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 단계에서 경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과 여기에 맞춰서 처방하는 방법 또 민간에서 이렇게 경기를 진단하고 처방을 권고하는 방법 이 방법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이건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느냐 또 여기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대외적으로 오면 미국과의 금리 영장 관계로 해서 사실 또 일부 지역의 수업 간의 집값 잠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유동성 함정 논장과 함께 또 하나 통화 정책에서 이렇게 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성질이 이렇게 반대 성질을 갖고 있는 또 금리 인상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정자라면 유동성 함정 문제라는 것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다른 한 표에 있었던 다른 목적에서 금리 인상 논쟁이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인에게 지금 오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만취를 낸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성 노조의 이 전 표현이 이렇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해외에서 한국의 노조를 볼 때는 강성 우위의 노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가장 하반 경직자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노조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이 확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을 확 낮춘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조가 좀 세다 보니까 이게 임금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만큼 뭐냐 또 이렇게 근로자들이 좀 양보해서 사실상 이렇게 임금이 좀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준다. 그리고 이런 국면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로 봐주셔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수요는 증가하지 않는 경기침체로 나타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임금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스태그 프레이션 난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지금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기계 입장에서는 1990년대에서 총수요가 부족한 케인지적인 사항이 비슷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1980년대에 경제 주체들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측면에 의욕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또 1980년대 같은 레이고노믹스에 필요한 이런 경제정책의 표면 혼재된 상탈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전부 뭐냐 정부가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제도틀을 빨리 빨리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틀을 빨리 변경하니까 우리가 보면 경기가 좀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사실 뭐냐 이렇게 정부의 제도틀이라든가 기업에 있어서는 인사 문제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좀 아주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거기서 박수를 칩니다 하는 내가 여유를 없을 때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했을 때는 사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방향을 간다 하더라도 저게 내 생활에 있어서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좀 보실 것인가 그다음에 한 기업에서 인사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유가 없을 때는 그걸 뭐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이 결부가 돼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서로 상반된 게 있는 총수요 관계라든가 총공급 정책을 왜 해외에서 동시에 권유하느냐 권유하느냐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대목을 풀어갈 때는 경제주체들도 나는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갈 때는 오노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뭐냐 어려울 때는 수용해 주는 것도 이렇게 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넘어지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보수와 진보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계층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제목소리를 내다보고 또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주말에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뭐 국민들의 선출직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뭐냐 헌탁한 저는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발생하는 지인의 여부를 통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차기 대권을 꿈꾸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당히 진이 여부를 떠서 잘못된 거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이 헌탁한 상황, 리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내년도에 투자를 앞두고 지금 대목에서는 굉장히 한국 경제를 퍼스트하우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 정부의 성장 정책이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 정부의 정책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총수요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총수요사이드냐 총급자 이것도 자체가 논란이 있습니다. 정책을 누가 지도하느냐 이걸 받아느냐 할 때 대체로 보면 제3의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총수요사 진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 대부분 공급이다 이렇게 공급 증시, 기업을 증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소득주도는 분명히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독일의 사회주의 경제학이다 해서 이렇게 거기에 정통하신 복흥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유명하신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상당히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상태에서 보면 그만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목이고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국민들도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장하석 실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전 실장이. 소득주도 상당한 당위성을 갖다 와더라도 너무 확 변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침체되면 그걸 고집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거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있지 정책이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은 2기 경제팀에서는 너무 소득주도 상당이 잘못됐 게 아니다. 너무 칩착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요 진지액을 리딩 기능하고 팔로우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고치시킨다는 측면이 좋은 측면이기 때문에 혁신성장 쪽은 국정의 하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지금 저항감이 없는 상태고 지금 뭐냐 제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전부 이노베이전 혁신과 관련되어 있고 지금 기업들도 창의 변화 이런 쪽의 혁신을 요구하니까 지금의 새에 앞두고 어떻게 보면 국정의 한 목표인 혁신성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진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또 한국경제 지금의 경제의 의혹을 고치시고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업을 이렇게 중천단원 정책에서 보면 이 정책은 국정의 한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혁신성장 혁신성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혁신성장은 어떤 쪽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자원배분을 인위적으로 주도하는 것보다는 사실 시장에 말려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시장의 원리에서 이윤동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세라든가 소속세 같은 이런 것을 너무 가득하게 해서 의혹을 꺾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의혹을 꺾이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경제 수용층들이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혁신성장이 지금 필요하다 보면 범인세라든가 소속세 인하를 통해서 경제치의 의혹을 고치면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밝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의 국면을 돌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제팀이 가짜 새벽론을 불식시키고 진짜 새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 경제팀이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그냥 자막을 통해서 시간도 다 됐고 해서 그냥 자막을 통해서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기 경제팀은 일단은 이건 뭐 이기 경제팀 뿐만 아니라 일단은 국민경제생활의 경제제일주의로 이렇게 전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문제라든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결국 남북문제도 우리 경기가 좀 받쳐줘야 국민의 공감력석에 박수를 치면서 남북경협이든 남북통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제일주의를 다시 한 번 좀 지금 시점에서는 절실한 만큼 표방하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통수권자입을 통해서 경제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과정이 좀 한계에서 분위기 세신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기 경제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 내부 문제에 집착할 필요 없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공감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성주의 조국 한국경제TV 대표께서도 그 대목을 얘기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한국경제 운명이 대부분 미중 간 마찰이든가 이런 측면 소득주도 성장 주호 씨가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미중 마찰이니까 이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런 쪽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큰 그림에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경제활력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잠재성장 과제라든가 다시 한번 박비디 뒤쪽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민생경제라든가 대외정책이라든가 남북협력이라든가 정책운영 이런 소위 정책 우선순위에 바뀌는 일에 따라서 이러한 세부적인 대정책 과제, 경기변과제를 통해서 여기에 까만 걸 썼습니다. 이런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의 펄스 아운에 대한 어떤 우려를 잠식하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우리 국민이 모두가 잘 사는 한국경제 현상이 돼야 지금부터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사실 한국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2기 경제팀 출범에 앞서서 또 내년도 출범해서 한국경제 주문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기 경제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경제의 가짜 새벽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2기 경제팀이 헤쳐나가야 할 방향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두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